또 왔어요. 브이악 게임하러 또 왔어. 합니다. 이에찬의 요소가 엄청 길다 그러면 이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에리어 또 이렇게 돼 있네 아 귀찮아 에리어 두 개짜리 스테이지는 이렇게 귀찮게 해 놓은 게 많더라고요 그만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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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다 다 죽어 추석 대기방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아 진짜 끝내자 이제 힘들다 끝이 않나 6분간 했어요 이 스테이지에서 해줘 진짜 해줘잖아 아 저리가 저리 써라 세상어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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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자 도망가자 살려줘 아 공식이 제공하는 제약플레이 너무 어렵다 야 이거 어떻게 해 스페셜 뭐 해야겠는데 나에게 스페셜 깡통 줄 사람 없니 없구나 아이고 깔면은 깔면은 야 스페셜 지금 나오면 어떡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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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하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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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나도 넘어갔다 넘어갔다 하야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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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바로 죽소니야 이 녀석들아 이게 어디에 와서 죽소니 이게 질서가 맞냐고 혼돈보다 더하다고 거의 다 왔다 깔아놓고 돌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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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왜 난 썼다 어, 정신 나갈 것 같아 서공 폭발 넉백 과연 이 폭발이 스트링거 폭발도 포함일까? 궁금하니까 넣어보자 일단 근데 왠지 스트링거 폭발은 아닐 것 같아 만약 스트링거 폭발이 된다면 블레스터도 저거 들어가지 않을까?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,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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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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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블레스터도 넉백 올리면 어떻게 되냐? 퀵밤? 퀵밤? 퀵밤 사 그럼 이건 못사네 까비? 폭발 사이즈 폭발 데미지 폭발 사이즈 아, 두베이벤트 트러블? 간다 커, 커졌나? 모르겠네 퀵밤은 겁나 커지긴 했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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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오 자 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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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 짜파게 차와 오 오 끝났는데 빰 바라밤 이런가? 이거 포칼도 커? 우와우 아까 채트링창에 누가 토탈 터지는 것도 커지냐고 물어봤는데 커진 것 같은데? 아 얘네네요? 얘들아 어서와 빨리 너무 강해졌는데? 퀵밥으로 바로 잡아볼게요 당황스러운데? 아 여기다 그 배브 그만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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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센고생을 했는데 퀵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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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보고 나 진짜 아까 이 배브에서 엄청 고생했단 말이에요 잠깐 쟤네 잡으러 갔다오죠 야 얘 퀵밥 하나에 바꿔주고 쟤네도 진짜 어지간히 성가신데 퀵밥 메타 미쳤다 진짜 웃기다 퀵밥이 미래다 아 이 퀵밥을 장멸하고 싶지 않아 이걸 헤어지고 싶지 않아 님들도 폭발 강화하십시오 폭발 강화가 미래다 범이바 느슨해진 회차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퀵밥 아 넌 퀵밥으로 마무리해줄게 아 퀵밥아 가지마 아 퀵밥 메타 재밌었다 이번에는 블레스터 해볼게요 왜냐면 방금 폭발 사이즈의 퀵밥 그걸 보고 물레도 한번 해보고 싶어 가자 아 폭발 사이즈 떴고 아 폭템 떴다 오케이 폭발에 미친 사람 됐네 지금 아 이거지 아 사이드 오더 공략 다 해버렸다 폭발 데미지를 올려라 폭발이 미래다 아 벌써 보스야? 가자 저번엔 졸려SUO 리사 구 한 번만 더 아 노마한 한 번만 더 아 근데 이거 보상이 너무 노마시다 한 번 더 돌릴까? 더 돌릴까? 더 돌릴까? 간다 아우 노마시안 너무 굴러다녀서 귀찮아 어이엇 오케이 빠앙 늘려진 적 데미지 연산속도! 연산속도 먹어야지 오오 아 클볼 만큼은 안 나오네 아직도 그래도 데미지 높아가지고 지금 애들 싹싹 갈리는거 봐 어이엇 어이엇 잘 보고만 잘 보고만 와 얘들아 비켜봐라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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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마이갓 까미 아아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나 이거 돈 안 모아놨단 말이야 여러분 내가 몇번을 말하는데 자꾸 터지지쳐 말라니까 아니 야 이거 힘들어 인간체라 아휴 그만 나와 아아 여기에서 오 오온언 고akis 됐다 멜...멜인조...멜인 그렇지 연사속도 이거지 아 근데 이 스테이지 내가 연사 속도에 미쳐가지고 이 스테이지로 들어오다니 얘네 처음 해결될걸 야 진짜 나 여기 지금 좀 빨리 깼서 다행이다 그만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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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연사 속도 2배 끝장난다 다 죽었다 얼마나 빨라졌을까 오마이갓 잠만 아 이거 쿠바블보다 더 빨라요 오마이갓 네 원래 이런 게임 맞습니다 네 원래 이런 게임 맞습니다 야 다 넘어 난 너희 두렵지 않아 난 너희가 두렵지 않아 난 너희가 두렵지 않아 난 너희가 두렵지 않아 이제 조금 두려울 지성 아 잉크 부족한게 좀 아쉽다 진짜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짜 무쌍인데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야 빨리 와라 내 샌드벨 노가다를 시킨 맛 좀 봐야겠지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어 그래 팔자 타령 오더 버스 오우쓰 아 진심 아 근데 나 이 블레스터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아 잉크 잉크가 제일 난관이다 이거 야 딱 돼 ㅋㅋㅋㅋ 길길 야 돼 아 잉크 부족해 매뉴얼 없는게 제일 아쉽다 진짜 오케이 야 배 아 잉크 없어 감히 네 DLC 정말 재밌겠죠 여러분도 사기를 쳐보세요 아 헤어지기 싫어 플레스토야 같이 와 아 재밌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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